351번 제1당에서의 위원회가 그 앞에 그 팩트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것을 뭐뭐 했다는 동사가 들어가겠죠. 대중에게 접근의 혁신이 쉽게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했겠죠. 뭐하면서 making use of circle sns 트위트나 페이스북 등의 sns라고 불리는 소위 그렇게 불리는 sns를 활용하면서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것은 동사가 없는 것이죠. 뭐 뭐 했다 다 로 끝나는게 동사죠. 그럼 a,b,c,d 중에 동사될 것은 be determined 결정했다가 되겠죠. ok c는 determination 명사형이죠. ing는 동명사나 분사형이 되고 어제 라울 선생님 서울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여의도에 늘 변치 않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인드 항상 유지해 가는 것이 오를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스스로의 꿈과 계획을 위해서 항상 밝고 즐겁게 활기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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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